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제가 드라이버 설치 영상을 저번에 한번 올렸었죠. 제가 이제 그 노트북 구매해서 윈도우 설치하는 영상을 최초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설치 영상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 하시는군요. 윈도우 설치 영상 버전 2를 한번 올렸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드라이버 설치 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개설했던 서버가 메가드라이브라 그래서 메가드라이브 서버를 열었는데 이게 단점이 너무 많더라구요. 뭐 일단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다운받을 수 있는 제한 양 자체가 너무 많이 걸려 있더라구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제가 올려놨는 건데 다운을 받는데 하루만에 다운을 못 받는다. 뭐 이게 4기가가 넘어가니까 이틀만에 다운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셔서 너무 불편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를 생각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유료로 구글 드라이브를 열었습니다. 200기가 이상을 해서 좀 열었는데 뭐 비용을 들여서 큰 금액은 아니니까 비용을 들여서 열어놨고 그쪽에다가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드라이버 ISO 파일을 제가 올려 놓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실제로 제가 이제 메가 드라이브에 올려 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가 판매하지 않는 제품, 취급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 좀 올려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취급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절대 올려 놓지도 않을 거고 올려 놓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뭐 드라이버 CD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구요. 저희가 취급하고 저희 그 사이트에 있는 제품들 기준으로 제가 다 올려 놓을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앞에 영상을 못 보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영상은 앞에 영상 아무것도 안 받고 USB로 이제 윈도우 설치 영상만 보고 USB를 만드신 이후에 본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빈 USB가 하나 필요합니다. 속도가 빠른 3.0이면 좋구요. 기본 8기가 이상의 USB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압축을 풀면 4기가 이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기가 이상이 되는 USB를 하나 준비를 해 주시고 완전히 빈 USB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구글 드라이버가 열립니다. 거기서 나한테 내 노트북에 해당되는 ISO 파일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다운로드를 하세요. 브라우저마다 열리는 방식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구글 크롬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크롬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다운을 하시면 아래쪽에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설정을 하신 게 아니면 이게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내가 윈도우를 설치하는 노트북이 아닌 다른 노트북으로 아니면 다른 PC로 이렇게 드라이브 USB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다운로드가 되면 이렇게 ISO 파일이 있죠. 그걸 여기에서 압축을 이렇게 풉니다. 푸시면 이렇게 압축이 풀릴 거예요. 압축 풀리는 것 같은 경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자 이렇게 압축이 다 풀리고 나면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폴더를 여시고요. 폴더를 열고 아까 설치한 빈 USB를 꽂아서 USB를 엽니다. USB를 열고 여기서 주의하실 게 폴더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파일을 쭉 딱 긁어서 바로 그냥 복사를 하세요. 절대 폴더를 만드시면 안 돼요. 폴더를 만들면 설치가 되다가 중간중간에 자꾸 섭니다. 그러니까 폴더를 절대 만들지 않고 그대로 바로 그냥 USB 루트에 복사하시는 거예요. 절대 폴더 만드시면 안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간단한 설명은 됐을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넣고 설치를 하느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US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 참 앞에 거를 안 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는 거죠. 이 드라이버 USB를 만들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샀는 노트북, 새 노트북에 윈도우만 딱 깔아서 드라이버 USB를 다운받기 위해서 노트북을 바로 인터넷을 연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연결하시면 오류가 되게 많이 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 자기한테 알려져 있는 드라이버를 막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잡혀버리면 이제 실제로 이 노트북과 정확하게 100% 궁합이 맞지 않는 드라이버들이 임의로 막 깔려요. 그러면 드라이버를 깔면서 오류가 뜬다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에 윈도우로 딱 설치하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이버 USB를 바로 꽂아서 설치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윈도우만 깔린 상태에서 드라이버 CD를 꼽고 설치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치 영상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USB를 꽂으시면 요렇게 폴더가 열면 나오죠. 거기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되어있는 AS INS 아수스 인스톨 위자드입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설치 마법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러면 자기한테 맞는 거로 쭉 스캔해서 딱 끌어들여요. 근데 이렇게 클릭했을 때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USB를 잘못 만드신 거예요. 이 제품과 호환이 되지 않는 드라이버를 잘못 받으신 거니까 그럴 땐 다시 만드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요렇게 다 깔아서 체크가 안되어 있는데 그냥 윈도우만 깔린 상태에서 딱 실행을 하시면 쭉 이렇게 뜨면서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을 때는 제일 오른쪽 밑에 설치라고 나와 있죠. 제일 오른쪽 밑에 설치라고 나와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설치가 쭉 시작이 되면서 자동으로 알아서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펑션이라든지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따로 하실 것은 없을 거예요. 설치는 요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됐으니까 그러면 자기 혼자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정상적으로 쭉 다 올라올 거예요. 한 30분 정도에서 길게 한 시간까지도 걸리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드라이버가 많고 깔려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을수록 더 오래 걸립니다. 요렇게 하시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다 가능할 거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원샷으로 다 깔릴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거저거 따로 다운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렇게 지금 나오는 게이밍 제품들이라든지 신형 제품들은 특별히 그런 게 깔리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안 깔려 있으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에이수스라고 치시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몇 가지 마이아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도 설치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별도로 설치를 하시면 될 거고요. 아마 영상은 요렇게만 참고하셔도 드라이버 설치는 다 정상적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잘 안된다 요런 것들은 댓글로 질문을 달아 주시고요. 그러시면 제가 그거를 참고해서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에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니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